가게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젊은투자 증시나침판 안지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각도기 부지점장님이 휴가를 가셔서 제가 두 번째로 단독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1.3% 올라서 지난주와 반대로 굉장히 장이 좋았는데요 오늘은 개인들이 희한하게 양시장에서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00억 코스닥에서 1200억 그리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500억 코스닥에서는 100억 정도 하면서 상당히 변동폭이 큰 모습입니다 코로나 그리고 대선이라는 큰 불확실성을 앞두고 빠질 때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오를 때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주지 양도세 문제도 굉장히 앞두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아쉽게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부가 3억에서 5억으로 대주지 기준을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시를 했고요 하지만 민주당이 여기에서 반대를 해서 협의가 실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주지 양도세 폐지하자라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청와대에서는 사실 이 국민 청원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답을 연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답변을 보고서 3억 대주지 기준을 완화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조금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양도세 3억 원에 뭐가 맞냐 그르냐 이런 당위성을 떠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준이 사실 10억으로 확장이 되면은 생각보다 낙폭이 덜할 것이고 연말에 그리고 3억으로 확장이 되면은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빠지는 이런 전형적인 회사는 그대로인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빠지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사실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좋은 매수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결국 나중에 돌아와서는 이익이 됐던 일이었거든요 투자자에 있어서 사실 제가 20대 초중반부터 계속 진리라고 생각했던 말 중에 하나가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 이라는 말인데요 Price, 가격이라는 것은 내가 지불하는 것이고 Value라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대주주 요건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가격만 빠지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얻는 이 value는 높을수록 좋은 거고 내가 지불해야 되는 price는 낮을수록 좋은 거니 이런 value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빠지는 이런 이슈에 있어서는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뒤를 돌아봤을 때 시장 평균보다 수익률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 수익률보다 좀 월등히 좋았었던 그런 때를 본다면 항상 이런 시장의 과도한 폭락에 의해서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빠졌던 그런 상황의 직후에 항상 좀 수익률이 많이 좋았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3억 원 대주주 기준이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3억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SCI 평가정보라는 회사가 기존에 토스한테 인수가 될랑 말랑 하고 있었는데 그 인수가 무산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5.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무산됐던 이유로는 SCI 평가정보의 몸값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토스에서 인수를 포기했다고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SCI 평가정보의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을 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SCI 평가정보의 매각권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이버에 인수가 된다, 토스에 인수가 된다, NHN이 가져간다 여러 얘기가 많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렇게 높은 주가가 이어져 오다가 오늘 무산이 됐는데 생각보다 사실 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매각이 무산된 이유가 이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주가가 너무 단기에 급등해서 몸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사실 좋은 회사고 누구나 인수를 하고 싶어하는 회사인데 단순한 주가 급등 때문에 인수가 무산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에서 계열사 8개에서 RE100이라고 하는 리뉴어블 에너지 100에 가입한다라는 소식이고요 국내 회사로는 최초입니다 그 계열사로는 주 SK 그리고 텔레콤, 하이닉스, SKC, 실트론, 머티리얼즈, 브로드밴드, SK, IET 테크놀로지가 대상이고요 RE100이라는 것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것이고요 사실 SK의 최태원 회장이 오래전부터 ESG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해왔던 걸로 유명합니다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생존의 필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뜻 시장 논리에는 좀 안 맞아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대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단가가 20% 30% 더 높더라도 환경에 유해한 그런 제품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더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구매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제품을 못 만드는 이런 밸류체인들은 흔히 말해서 나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단기적인 움직임은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고 ESG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의 투자 기회가 아무래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대선이 하루 남았습니다 근데 사전투표의 수가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9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이 중에 우편투표 참여 비중이 64%입니다 대부분은 아마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겠죠 경합주에서는 우편투표의 3분의 1은 아직 선거당국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하고요 이 우편투표 비중이 과거 대선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만큼 11월 3일 대선일 이후에도 우편투표를 계속하면서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대체로 미국 증시는 대선 당일까지는 약세를 보이다가 대선 이후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만약에 2000년 그때 사례처럼 한 후보가 만약에 불복을 하게 된다면 이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0년 당시에 코스피는 선거 직후에 대선 후보가 불복을 하면서 선거날보다 한 9% 정도 더 하락을 했고요 지금 만약에 같은 이슈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코스피에 접목을 해보면 코스피가 한 2100이 깨질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타격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져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요 트럼프가 대선 당일 승리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핵심 경합 중인 펜실베니아에서는 대선일이 지나도 우편투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의식해서인지 트럼프가 대선일에 현장투표와 사전투표에서 자신이 앞서고 있다면 남은 우편투표 개표 완료에 관계없이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겠다라는 보도가 악시오스라는 매체에서 나왔는데요 이는 우편투표를 까보지도 않고 승리를 먼저 선언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우편투표는 사기다라고 단정을 짓겠다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투자자로서는 이런 시나리오도 하나로 염두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치펀드의 거물이라고 불리는 폴 튜더 존스라는 사람이 바이든이 당선되면 21년 1월부터 높은 세율을 소급 적용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이때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아니면 이런 의견도 있었구나 하고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저는 사실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바이든이 된다고 했을 때 세율을 올린다고는 했으니까 올릴 텐데 과연 당선 되자마자 올릴까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었거든요 당장 시장이 화랑을 띄고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도 아니고 그래서 당장의 세율을 올릴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폴 튜더 존스는 2022년에는 또 상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다 그래서 21년 1월부터 높은 세율을 소급 적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는 거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바이든 공약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법인세는 21%에서 28%로 올리는 거 세율 7%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거고요 사실 제일 세율이 크게 올라가는 거는 소득 100만불 이상에 대해서 장기 자본 이득과 배당 소득 세율을 20%에서 39.6%로 약 2배 정도 상향을 시킬 예정인데요 이것 때문에 21년에는 기업 이익이 증가를 한다 해도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폴 튜더 존스가 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멀티플 컴패션이라는 현상을 들었습니다 양도 세율이 10%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S&P의 지수에 멀티플은 2배에서 5배 정도 낮아진다 라고 폴 튜더 존스가 얘기를 했는데요 멀티플이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 대비 몇 배의 시가총액으로 거래가 되느냐 라는 건데 똑같은 기업이 이익을 100억을 벌어도 시가총액이 1000억에 거래될 수도 있고 2000억에 거래될 수도 있잖아요 이 멀티플 수준이 세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2배에서 5배 정도 떨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 이득 세율 측면에서 보면 21년 1월 2일로 소급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면 예를 들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당장 내년부터 세율을 올릴지는 몰랐는데 만약에 실제로 내년부터 올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들기 시작하면 이 소득 100만불 이상인 사람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들이 자금은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올해 팔면은 20% 초반에 양도세율을 낼 텐데 내년에 팔게 되면은 40%대 양도세율을 낸다 라고 하면 당연히 전액 매도는 아니더라도 큰 비중을 아마 올해 안에 매도를 하게 될 거다 라는 게 폴 튜더 존스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연말에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이 폴 튜더 존스의 계산에 따르면 장기 보유한 미 실현 수익 중에 약 8분의 1 정도만 시장에 나온다고 해도 대략 수천억 달러 정도의 매도 물량이 발생할 거다 라고 합니다 하나로 한 몇백조 정도의 물량이 나올 거라고 예견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요 다음 연도 내년에는 경기 보유한 책이 약 1조 7천억 달러 규모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지난 경기 보유한 책들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산시장으로 어느 정도 흘러가면서 내년에는 주가가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현실화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주주 양도세 3억 5억 10억 이 이슈 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데 이게 아마 미국인들도 비슷한 이슈로 골머리를 썩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 통계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공화당이 당선됐을 경우 그리고 민주당이 당선됐을 경우 주식시장의 영향이 어떻는지 1924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00년간의 선거 때 관련된 수익률 통계인데요 공화당이 당선됐을 때 당선된 해외 수익률은 10.6% 그리고 그 다음에 취임 첫 해죠 이때의 수익률은 2.7%라고 합니다 공화당이 당선되면 상당히 시장에 친화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선되자마자 연말에 주가가 좀 오르고 그 다음 해에는 지나 보니 그렇게 공화당이 당선된 이슈만 가지고 시장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상승폭이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민주당이 당선됐을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당선된 해에 수익률은 마이너스 2.8%를 기록했고요 취임 첫 해에는 수익률이 21.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당선되면 세율을 올리고 이런 소득 재분배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피면서 시장에 친화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선됐을 때 연말에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다음 연도에 가보니 민주당이 그리고 원하는 거는 소득의 어느 정도의 재분배이지 시장의 쇼크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원했던 그런 공약들이 모두 다 실현이 되지는 않는 걸 보고 시장이 상승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됐을 때는 올랐다가 조금 그 다음엔 덜 오르고 민주당이 됐을 때는 처음엔 조금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크게 오르고 하면서 2개년 평균을 봤을 때는 공화당 당선 시에는 13.1% 민주당 당선 시에는 15.9%가 상승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오르긴 올랐는데 어떤 당이 대선에 당선이 되든 큰 변수는 아니었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치를 봤을 때는 사실 정치 이슈 어떤 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개별 종목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 대해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사실 시장이 좀 좋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조금 더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시장에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뭐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된다고 꼭 시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된다고 해도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보다는 나의 포트폴리오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KB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었는데 미국 대선 전후의 주가 흐름을 통계를 내봤습니다 근데 96년도의 동아시아 위기 때랑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때는 뭐 선거 이외에 외부적인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해를 제외하고 80년부터 통계치를 봤을 때는 대선 이전에는 하락하다가 대선 이후에는 쭉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연말에는 대선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하다가 대선 이후에는 한두 달 정도의 이런 불복하거나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조금 더 변동성이 확대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야 내년부터는 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아마 증권사들이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 그 내년에는 무조건 좋을 거다라는 보장도 없지만 중요한 거는 내 포트폴리오에 점검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엔트그룹의 IPO 소식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청약 경쟁률이 무려 870대 1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경쟁률로만 보면은 우리나라의 빅히트나 카카오게임즈도 비슷하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몰렸던 이제 청약 금액을 보면은 완전히 게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상해 시장에서는 3200조원 정도가 몰렸고 홍콩에서는 190조원 정도가 몰렸고요 양 시장 합해서 한 3400조원 정도 몰렸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은 카카오게임즈나 빅히트 청약 이게 58조원 정도가 모였으니까 3400조원이면은 역시 시장이 큰 만큼 엄청나게 청약 금액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전세기 1위 핀테크 그룹인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 엔트라는 게 그렇게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보면은 엄청나게 친숙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페이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엔트 그룹이 우리나라에 알리페이로 직접 진출을 한 것보다는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에 진출을 했는데요 카카오페이의 지분 구성을 보면은 카카오가 60%를 갖고 있고 나머지 40%를 알리페이가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카오페이로 뭔가 결제를 하면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의 40%는 알리페이로 간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좀 특이했던 거는 IPO 이전에 알리바바가 엔트그룹의 대주주인데 약 33% 정도의 시장점위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신주를 발행하는데 여기에 한 20% 정도 수준을 아마 알리바바한테 배정을 해줘가지고 기존 알리바바의 지분율 희석을 최소화 시키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구주 매출 그러니까 대주주의 기존 지분을 IPO를 하면서 일반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 물량에 이렇게 주는 구주를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 오히려 그렇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이런 게 많이 사실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이라는 거를 현금화하고 이런 사실 추가로 지분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현금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리바바의 움직임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신주 발행하는 거에 큰 부분을 알리바바가 직접 인수를 하면서 기존 지분율을 방어한다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앞으로 엔트그룹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오히려 더 크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청약 경쟁률을 높이는 데도 큰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엔트그룹이 지금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게요 카카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카카오의 20년 기준 PER은 약 70배 정도 수준이고요 엔트그룹은 한 40배 정도입니다 카카오가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카카오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걸로 봐서 기사로는 따상을 노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정도로 아마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는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장 시작 전에 MSCI 종목 교체가 있을 예정입니다 반기 리뷰라고 하는데 5월달과 11월달에 반기 리뷰가 일어났는데 사실 이때가 2월과 8월에 일어나는 분기 리뷰보다는 종목 교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새로 편출이 되고 새로 편입이 되고 하는 이슈가 발생을 할 텐데요 이번 반기 리뷰는 10월 말까지의 시가총액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고요 제일 신규 편입 가능성이 높은 것은 SK바이오팜과 SK케미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매입 수요가 있겠죠 SK바이오팜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2조원 정도 되는데 매입 수요는 1200억 정도 될 거라고 하고요 약 1% 정도입니다 그리고 SK케미칼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조원 정도인데 매입 수요가 1700억 정도의 매입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두 종목의 신규 편입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두산중공업, 한미사이언스가 있을 거라고 하고요 반면에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은 포스코인터내셔널, 오뚜기, 롯데지주, 한국가스공사, 대우조선해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매도 수요는 편출이 확정됐을 때 4에서 500억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 드린 것 같고요 사실 혼자 진행하는 두 번째라서 제 마음은 첫 번째보다는 조금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지적을 해주거나 추가 부연 설명해주는 분이 있었으면 조금 더 컨텐츠가 알찼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심심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부지원장님이 출근을 하시니까 하루만 휴가를 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같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